야, 나 물 좀 어, 자 야, 그거 맛있냐? 어, 나름 괜찮아 나 그거 국물 한 입만 아, 싫어! 먹고 싶으면 니가 퍼오던가 아이씨, 쪼잔한 새끼 어? 아니, 잠깐만 야, 왜? 왜? 뭐? 뭐? 미친놈인가? 왜 밥 먹다 갑자기 연병이야 너 씨발 왜 갑자기 반말이냐? 뭐가? 아니 왜 갑자기 반말이냐고 형한테 형? 그래, 형! 내가 형이잖아, 새꺄! 니가 형이라고? 그럼 씨발 니가 형이냐? 니가 왜 형이냐? 와, 나 이 새끼 돌았나? 너 오늘 뭐 잘못 먹었냐? 너 몇 년 생인데 나? 빠른 구이 아니, 생일이 몇 년 몇 월이냐고 92년 2월 난 92년 4월이야 근데 뭐, 새꺄? 나 빠른이야 이제 한국도 맛나이가 공식인 거 모르냐? 뭐? 빠른이고 나발이고 이제 맛나이가 공식이라고 새꺄 너 맛나이 몇 살이야? 나... 서, 서른 한 살? 나도 생일 지났으니까 서른 한 살이야 오... 그니까 성국이 니가 형이 아니라 이젠 그냥 나랑 동갑이란 거지 알았냐? 이 빡대가리 새꺄? 어... 그, 그래... 내가 맛나이로 바뀐 걸 깜빡했네 미안하다 친구야 어, 빡동진이! 밥 먹으러 왔냐? 뒤질래? 그, 밥 먹으러 왔냐고 물어보는 게 그렇게 기분 나빴니? 아니 그게 아니라 희발련아 형한테 왜 반말이냐고 뭔 소리야 니가 왜 형이야 동갑이지 너 생년월일 언제야? 92년 11월 3일 그럼 너 만 나이 몇이야? 어? 어... 만으로... 서른이지? 난 생일 지나서 서른 하나야 죄송해요 형 아, 요즘 서른 살 새끼들 하여튼 개념 존나 없다니깐 안그냐? 어... 그, 그러게... 근데요 형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? 뭐? 어디긴 어디야 이 새끼야 구내식당이지 그쵸 그리고 저희는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고요 아니 다 하는 얘기를 갑자기 뭐하러 하냐? 성국이 형이랑 제 직급이 어떻게 되죠? 성국이는 데리고 넌 주임이지 형은요? 나는... 인턴... 이요 죄송합니다 형 회사 생활 존대고 싶어요? 아닙니다 왜 존댓말하세요 형이시면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회사 생활 끝나요? 아닙니다 요즘 인턴 새끼들 하여튼 개념 존나 없네 흐흐 이 tandetten сек섭 세라 이케 틀림